오케 렛츠 겟잇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쏙봐를 뺏기고 좋다 재밌는데 재밌으세요 즐거운 소유 재미있는 소유 스티카치이 아 걔 병신새끼 왔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조카드새끼 왔네 근데 안녕하세요 병신새끼 누가 병신새끼에요? 코트야 모르겠어요 왜 미드코트 없이 욕식거리 하세요? 아 사랑합니다 코트님 아 병신새끼야 오늘 아침에 오토바이크 너무 크네요 소리 꺼야겠다 불보기 고지님 저도 끌게요 그래도 이번에 말씀 잘하시네요 불고기 저도 끌게요 예 방장님 네 지금 제가 들어오고 나서 욕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아니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미 지금 와가지고 조금 아 이승기님 시끄러워요 소리 끌게요 독산동님 목소리가 되게 미워감이세요 야 승기야 아가님 유관순새끼야 다근님 소리 끌게요 아니 유관순이라뇨 아니 왜 이렇게 욕을 계속 하세요 테스트와님 소리 끌게요 아 나 강태됐는데 오케이 세명 껐어요 다근 독산동 이승기 불보기님 아 이렇게 좀 상스럽게 욕짓거리하고 남한테 그냥 무치성으로 시비 거는 새끼들 바로 내리기 전 소리 끄겠습니다 욕을 안 하는 방 아닌가요? 나도 방지 못 보고 들어왔는데 방장이 완전 방지시켜놓고 있어요 어 욕좀 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욕을 안 하는 방인 줄 알고 저는 이거는 솔직히 방장이 문제라고 봅니다 방장이 제재를 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계속 날뛸거 아니에요 세명 끄면 돼요 다근 독산동 이승기 불보기 고지 아 저는 욕을 하기 싫어서 여기를 저런거 듣고 빠개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굳이 욕하는 방 아닌거 같은데 아 근데 대화가 진짜 안되네요 욕 없으니까 포도님 그냥 세분 끄세요 다근 독산동 불보기 아 네네 욕을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것도 불금해 아 진짜 안타깝네 방장님 네네 방관리 안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아 저 어디 갔다 와가지고 그건 특별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아 특별한 이유는 없다 본인에게 시비거는 것만 아니면 돼요? 네 상관없죠 나만 아니면 되라는 마인드? 네네 하지만 그게 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발새끼야 어? 개병신같은 개쓰레기 미친새끼야 개미친새끼 당장 개또라이새끼 니가 욕을 처먹고 니가 타겟팅이 돼야지 이 개병신아 그때서야 방관리 하겠지? 쓰레기같은 새끼 구정물에 아주 찌들어버린 새끼 얘 뭐라고 포도님 뭐라고요? 조용히 소리 끌게요 씨바라 너도 네 똑같은 새끼야 네 방이 아주 작은 사회라고 본다면 지말에 동조 안하면 마이크 끌게요 동조하는 게 아니라 방 제목 자체를 봐봐 명시되어 있는 게 욕 없이는 대화가 안 되시는 거예요 욕에 질려버린 사람이 판 방 같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세 명이서 총 공격하고 있는데 결국 내가 마이크 끄니까 그리고 채팅으로 얘기하죠 채팅도 안 포기하면 그만이야 대화 지워버리면 그만이고 네 결국 한 명 나갔죠? 제풀에 지쳐서 네 저렇게 패드립 치고 이런 새끼도 그냥 가만히 냅두네 방장은 저거 듣고 빠개는 니카도 소리 끌게요 니카님 재밌어요? 아니 좀 재밌긴 하네요 니가 타겟팅 아니니까 네 버러지 같은 새끼 너도 꺼줄게 네 이거는 여러분들 정신 승리가 아니라 보십쇼 얼마나 이게 아주 모순입니까? 방장 개새끼가 욕 없이는 대화가 안 되시는 거 이러고 파놓고 쓰레기 같은 새끼가 어? 하... 고미님 네? 신초할게요 괴물쇼 새끼 괴물쇼? 괴물쇼? 괴물쇼가 뭐야? 어감 병신같은데? 방장님 병신새끼야? 방관리를 좀 하시면 안될까요 방장님? 왜 쓰레기같은 니 골방처럼 네 저희는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관리를 좀 해야죠 방제를 이렇게 해놨으면 방관리 해야지 개새끼야 욕방도 아니고 뭐냐 이게 페드립치고 페드립치고 나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먼저 했으니까 저 사람 원인제거를 해야 나도 욕을 안 할 거 아니야 이래서 다 열이고 마이크 끄셨잖아요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지금 그니까 내리면 되잖아 왜 이런 걸 갖다가 자존심을 내세워요 방장님 내가 방장님이랑 싸우고 싶어하는 거 같아요? 방관리 열심히 할게요 네 두 분 좀 내려줘요 누구요? 불복이랑 니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평화모드로 할게요 네 저 평화는 없네요 이제 네 포도님은 제가 소리 그냥 다시 킬게요 포도님 왜요? 아 끓게 씨발려나가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가 평화모드로 하자고 하고 손을 내미니까 왜요? 이러고 내 손에 칠뱉네 미친새끼네 저거 진짜 아 이제 좀 괜찮아졌네 정상적인 대화를 좀 합시다 네 이상한 행동 좀 하지 말고 여러분들 고미님 몇 살이세요? 저요? 저 23살이요 23살 불금인데 이게 토크온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엄한이 아니라 엄한 사람 찍소리도 안 한 엄한 사람 엄한 사람 뭐예요? 엄한 엄한 뭔가 좀 무슨 민족 이름 같다 엄한 민족 아닌데 하나도 아닌 것 같은데 엄한 엄한 존나 재밌네 아 자꾸 욕을 하시지 누가요? 노트님이라고 계속 내렸어요 아 노트요? 네네 뭐라고 하던가요? 아 존나라고만 했다고요? 아니 근데 지이스트님을 아니 나는 방장님이 방관리하는게 너무 추접스럽다 아 아 근데 코트님 몸도 추접스러워요 재미없는데 왜 니 혼자 얘기하고 니 혼자 빠개세요 포도님 어? 아 제가 저거 켰어요? 되게 신났네 아 들렸어요? 아 들리라고 한거긴 해요 근데 들으라고 한소리에요 코트님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지이스트님 왜 물고문 하셨어요 방장님? 아 그러게요 잘못 내렸나봐요 아 지이스트님 괜히 저 억가당했네 근데 이제 조용하시네요 음 지이스트님 말좀 해보세요 예! 개웃기네 아 이게 참 재미지 포도같은 개 병신 음흉한 새끼 있잖아 이게 재미지 지가 말하고 지가 쳐 웃는 애비운신같은 새끼야 에휴 이게 재미지 4명이 웃었고 포도님은 니가 말하고 니 혼자 쳐 웃었고 아니 근데 코트님 너무 욕 소리 끌게요 시바라 끄면 그만이쥬 열받쥬 개킹받쥬 아무것도 못하쥬 어쩔 티비쥬 개이새끼 또 내려가지 포도 뚱땡이 다시 소리 꺼야지 다시 소리 꺼야지 열받쥬 개킹받쥬 어쩔 티비쥬 아무것도 못하쥬 아무것도 못하쥬 코트 돼지 틀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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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뭐 웃긴건데 계속 지 혼자 말하고 지 혼자 쳐 웃네 포도님 아 네 말씀하세요 왜 1인 2 역할 하세요 님도 지만하고 말하고 쳐 웃네요 난 내가 얘기하고 웃는적 없는데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니 뭐라고? 아니 뭐라고 못들였으면 죽겠어요 어줍자는 갓난쟁이 시비 좀 아 어줍지 않진 않았어요 갓난쟁이 시비 좀 그만거세요 이미 어중인거 같겠는데 아 제발 뒤지겹 아 죄송합니다 방장을 밀어준다는 새끼가 이런 새끼니까 방장이 존나 감없는 새끼네 내렸으면 진작 내렸어야지 계속 올려가지고 나랑 쌈 붙이려고 하잖아 방장 병신새끼가 그러니까 방장이 제일 쓰레기야 이 방에서 이렇게 감없는 새끼를 왜 올려놓고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아휴 아 여기 욕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저기 시비 까고 이런 애들을 방장에 제재를 안해서 그래요 GST님 예 방장이 족같나요? 제가 볼 때 방장님이 능력이 없거든요 그죠? 능력 없는 새끼죠 예 방재만 그러니까 나 토크온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기현상인데 방재만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막상 방 관리 능력이나 진행 능력이 떨어지는 새끼들이 자꾸 방을 판다는거죠 네네 네 엠포님 인정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방장님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포도를 내리는 거예요 포도 내리면 이 방 진짜 평화로워집니다 아 시원하네 아 너무 염려하시고 네 너무 현명했어요 너무 현명했습니다 고미님 아 네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왜 안하세요 무슨 질문 하셨는데요? 불금에 왜 저기 토크온 하고 계시냐 여쭤본거죠 아 저 아까 전화를 끊었거 같은데 아무래도 나이대가 23살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아 술 드시고 오신거에요 지금? 네 어 술자리에서 일찍 오게 된게 자의적인건가요? 아니면 타의적인건가요?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거죠? 아 약간 좀 방어기제 펼치는거 보니까 친구들이 그냥 저기 따돌렸네 아 바로 집으로 런 때렸죠 코트쫄? 네 죄송합니다 아니 방장이 자꾸 포도 내렸다 올렸다 할거에요? 아 나갔어요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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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기 전에 네 강퇴했어야지 비영신새끼야 아니 쪽지를 너무 원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네 아니 방장이 이렇게 무능력해요? 아니 방 진행이 좀 족같긴 한데 진행도 안하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다 대화에는 끼지도 못하고 지가 이 방이 주체가 되어야 될거 아냐 비영신같은새끼가 안녕하세요 아니 코트님도 욕하니까 내릴게요 나 내리면 대화 진행이 안될텐데 자꾸 욕을 하시지 내려가 계세요 묵녀 오고 계세요 코트님 반성도 하시고 반성 다 하셨어요? 방장님 그러시면 안되거든요 아 그러면 안되나요? 네 저분 코코 나명아사시거든요 네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 내려졌는데 순간 굉장히 너무 싸여갖고 네 능력도 안되는데 이렇게 자꾸 어줍지 않은 그 권력이 권력에 아주 그냥 취하셨네 자 이제 뭐 저 좀 방이 좀 이제 아예 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고미님 네 그래서 술자리에서 친구들은 2차가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남겨지셨나요? 저 술을 못 먹어서요 아 술자리 갔는데 술을 못 먹었어요? 네 뿜빠이 했나요? 그쵸 아 술 안 먹었는데 친구들이 뿜빠이 할 때 고미님한테 돈 내라 그랬나요? 아니요 그냥 제가 내는데요 아 보통 그런 데서는 야 저기 고미님은 술 안 먹었으니까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 술 안 먹었잖아 그래도 안주를 먹잖아요 아 또 졌어 방장님 저 새끼 닉네임 바꿔갖고 들어왔는데 강퇴 안 하실 거예요? 강퇴요? 한 번도 포도님인 것 같은데요? 예예 그렇네요 강퇴를 하래요 강퇴를 강퇴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 어디까지 했죠? 아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네? 얼마 나왔어요? 5만원이요 예? 몇 명 모였는데요? 4명이요 4명이서 2당 5만원이면 20만원어치 처먹었다는 거예요? 아뇨 무슨 씨름부예요? 전체 다음부터 5만원인데요? 아 5만원을 네 4명이서 4명이서 네 그냥 아니 4명이서 5만원어치 먹었으면 되게 괜찮은 것 같네 아니 안주가 뭐였는데요? 예끼따라 주점집 갔어요 주점집 그러니까 주점? 네 음 굴아 같은데 4명이서 5만원이면 거의 편의점 노상 까는 수준 아닌가? 4명이 5만원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들? 나올 수 있죠 요즘 술집 몰라요? 요즘 술집 비싸던데요? 그렇게 쌍렉키스요? 요즘 좀 비싸던데 안주랑 네 그러니까 4명이서 사실 얘길 따라 있지방 이런데 모르세요? 어디요? 이런데요? 있지요? 맞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모르는걸 병신 같은 년이 시발 상상 속에서 술집 같네 개새끼가 지 상상으로 술집 같다 모르세요? 뭐하세요? 지금 동네에 지금 집 앞에 있는 무슨 어? 조끼조끼 같은 거 이름 하나 외워갖고 개새끼가 그냥 조끼조끼 모르세요? 아 됐어 나갈게요 요금신 같은 년 코트님 아가리 좀 해달라고요 네? 누구세요? 아 더년님 욕을 하세요 아니 왜 시비를 거시지 아니 더년님이 왜 그러세요 물귀신도 아니고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수면 위로 튀어 올라가지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니 코트님 말고니까 다 나가네요 그게 아니라 네네 아니 더년 같은 새끼들이 난 제일 싫어요 방송한다고 시발놈이 그냥 어? 지랑 다르니까 이렇게 자꾸 시비 걸고 지금도 쪽지 엄청 오거든요 그럼 거부를 해 비용신아 네 다 거부했습니다 멍충한 새끼 자꾸 나한테 일러 맞히고 자빠졌어 아니 뭐 계속 있는데 왜 자꾸 욕하는 거야 왜 자꾸 욕하는 거야 욕 없이는 대화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 네 올려드릴게요 아니 아니 아까 쌓여서 그래 쌓여서 왜냐면 나 아까 패드립 치고 방 분위기 진짜 완전 정말 윙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방장님이 방 관리 안 해갖고 아 네 죄송해요 되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네네 근데 진짜 조용해졌네요 그 포도님 없으니까 평화로 없네 네 음 좋아졌어요 응 더 년님은 개집에서 계속 오래 계시네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어떤가요? 저 더 년이란 새끼 더 년님 아 더 년이 놀리네 아 반갑습니다 네 소리 끌게요 더 년님 소리 끌게요 네 음 엄마 예? 뭐라고 방금 어? 누가? 누가 페드립 했는데요? 더 년이가? 더 년이요? 네 방금 음마 이 지랄 하던데 니 엄마 이러던데 저렇게 나음 당하는 새끼들이 난 제일 이해가 안 가네 성역 부산물 같은 새끼 어쩌다가 저런 새끼가 태어나서 씨발, 여기서 나랑 마주쳤지 진짜 싫다 방장님 네네 그 앞으로는 방 파지 마세요 이거 알파에요? 지가 들어와서 맘에 안드니까 욕집거리 개싸고 꺼질게 에뮴관승은 뭐야 미친새끼라고 아 역겹다 방 관리 안 한 방은 가지 말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별른데요? 아니 코트님 목소리 좋은 척하세요 목소리를 깐게 아니라 제 목소리 자체가 이래요 아 그런가요 님들같은 개백적 목소리 나는 새끼들이랑 다르단 얘기죠 코트님 발성 좋고 목소리 좋으니까 자적자 뒤지게 시전하시네요 자적자 뒤지게 시전하시네요 방장님 아롱사 때 강퇴 하죠 아롱사 때 강퇴 좀 해주세요 방장님 꺼져 불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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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강퇴 시킬게요 아 시끄러워 예의 없는 새끼들은 다 강퇴 하죠 방장님 구질구질하지 근데 오늘도 갑자기 GST 데리고 왔네요 혜성님 예예예 방송 관련된 얘기 하지마시죠 제가 방송 관련된 얘기 했나요? GST님 또 데리고 오셨네요 한거 자체가 저 사람이랑 저랑 뭐 연관이 없는 사람인데 GST님 저 아세요? 아니요 모르거든요 맞죠? 모른데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형 예 아 방장님 혹시 제 목소리가 어떤가요? 근데 본인 병신이세요? 본인이 방장님이세요? 아예 아예 코트님 제 목소리 어때요? 아니 지금 방장인데 방장님이네 예예 방장님 조금 부끄럽대요 예 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목소리 평가는 사실 이성한테 받아야죠 아 여기 펜타닐 님이 여성분인데 닉네임 펜타닐이래요 여성인데? 네네네 미친 마약 중독자 같은 여인이네 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니 닉네임이 왜 펜타닐이로 해놨어요 글로리아를 너무 많이 봤어요 꿈이어서요 아 펜타닐을 하는게 꿈이라고요? 네 정신나간 년이네 방장님 마약 해보셨어요? 아 방장님이래 코트님 아니요 멍청하게 자꾸 방장을 타서요 니가 방장이래 맞아요 맞아요 예 마약 해보셨어요 코트님? 아니 제가 무슨 마약을 합니까 아무 소리나 하지 마세요 방장님 아 예 하하하하하 강박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시려고 하시네 네 제목소리 아니 그 어쨌건 펜타닐님 그럼 몇 살이세요? 21살이요 21살이면 이제 펜타닐님이 이 방에서 목소리 티어를 좀 매개 저 매개 주시면 안되나요? 네네네 빨리 짓거려 보세요 아 근데 하기 싫다 저 시발년 태그 때문에 하하하하하하하 뭐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뭐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병신이 지 혼자 삐져라져도 이 툭 튀어나왔죠? 하하하하 얼굴 X가히 생겨갖고 시X 붉으면 토크온 안주지 부동녀 닮은 새끼 네 다른 사람은 나이라도 있지 시X 21살 처먹고 토크온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게 니가 더 망한 인생이지 니는요? 팩트죠? 아 저요? 니는 더 많이 먹은 공팡대 할아버이자요 아니 나이가 중요한 게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망한 거라는 거예요 니 마 내가 21살 때 토크온 했겠어요? 개병신아? 개병신이 왜 나와요? 닌 개병신이잖아요 아니 개병신이 왜 나와요? 닉네임이 21살에 닉네임 펜타닐로 해놨고 왜 닉네임은 마약류로 해놨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요? 제 꿈이라서요? 나가 뒤지세요 이 불리다 바스타드 같은 년아 윤별 같은 년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코트님 메모장 키셨네 아 저 메모장 안 켰습니다 아 아니 난 전 저렇게 뭐랄까 네 내 쌍이라서 얼굴 안 보인다고 허무 있게 진정성 없이 너무 가벼운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네 아 어쩌라고요? 니는 무거워서 좋겠어요 하하하하하하 아 배로 맞았죠? 아니 근데 웃음소리 좀 약간 경박스러운데요? 3분님 3분님 예예 파겟 한번 대보실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죽고 싶으세요? 아 그냥 그림자로 살겠습니다 죄송해요 그 웃음을 조금 경박스러운 걸 좀 낮춰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예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저 저 펜타 님이 그러면 목소리 티어를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맨 위에 있는 분 목소리 못 들었거든요? 지랄하고 있는 미친 양 개 같은 양 박쳐보세요 11223333님 네네 전 어때요? 최하위층 아 일단 하위층인가요? 곤충 곤충 후두 후두 곤충이구요 나름 좋겠죠 다음이 군뱅이 되신 거 축하드리구요 하하하하하하 무인님? 그 다음 3분님 가시죠 닉네임 그 순은이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일산 사는 24살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네 별로 메갈이 없었죠 호트님? 호트님이요 뭐 목소리 어떻게 깔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말을 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순서대로 데려오고 아 그냥 인사 정도만 예예예예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 뭔가 떨리네 하하하하하하 호트님 네 안녕하세요 아 많이 웃겨웠다 이건 약간 담배 씨발 예 좀 더럽죠 목소리 하하하하 중국매미 하하하하 하하하하 중국매미인가요 제가 약간? 네 중국매미 맨 위에 있는 군뱅이 하하하하 군미영님 하하하하 군미영님 아 예 반갑습니다 하하하하 전형적인 똥찌꺼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펜타님 한번 해보세요 펜타님님 하하하하 저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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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좋아요 하나도 안 좋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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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했는데 근데 갑자기 개씨발렐라는 소리가 나오면 그렇게 예읽했네 아 어쨌든 개씨발렘이 됐어요 펜타닐님 네? 펜타닐 어쩌다 개씨발렘이 됐냐고요 니가 존나 주도했잖아요 왜 모르세요 오리발렘이 있으니 오리발렘이 있으세요? 네 펜타닐 좀 치네 펜타닐님은 네 어... 목소리 티어로 따지면은 네 그 목에서 그 밥알 알갱이 튀어나온 거 뭐라 그러죠? 편도 결석이요? 편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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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노란색이요? 하하하하 미식해서 드립도 못 치시네요 편도 결석도 모르면서 아이... 안 떠오를 수 있죠 순간적으로 그건 무식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하하하 아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펜타닐님 네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미국의 수도요? 도쿄요 아 진짜 개 빡쟁아리년이다 저거 아니갓때나? 정단 수준으로 무슨 무식함을 노네 하하하하 미공의 수도요 도쿄데스요 살지말고 죽으라고 하하하하 근데 진짜 이거 국룰이다 아니 근데 아니 이거 진짜 국룰이다 심한 목소리로 욕하지 마세요 영국에서 너무 칭하시네 아니 이게 국룰이냐면 좀 뭔가 좀 뭔가 어디 하나 결핍이 있어보이는 뭔가 고장난 거 같은 여자들한테 미국의 수도가 어디에 물어보면은 거짓 뉴욕 얘기하거나 말 돌리거나 병신같은 소리 하거든요 펜타닐님은 딱 그 경우에요 예 그럼 어쩌라고요? 살지말라고 오이씨 빨려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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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가 싶어서 돌은지는 찐따 누구죠? 아니 그 죽음 저주는 걸지 말아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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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닐 급식 같아요 예 급식에서 급식에서 감사한 게 아니라 수준대가리가 떨어진다는 거죠 펜타닐님 저 고학력인데요? 뭘 고학력이 뭔 개소리에요? 대학교도 안나와요 저 고학력 잔데 아니요 학력이 좋다고요 아니 고학력인데 어떻게 미국의 수도를 몰라요? 드립이죠 니마아 아 어딘데요? 워싱턴 DC요 네이버에다 바르면 네이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까 나왔어야 아니 그게 드립이라고? 아니 아니 미국의 수도가 어디에요? 도쿄요 이게 웃겨요? 코트니 네네 영국의 수도는 어디에요? 하하 하하하하 왜 말 못하세요 빨리 채팅창 빨리 읽으셔야죠 아 왜 말을 못하시냐고 아니 아니 아 됐어 아 됐어 아 너무 너무 유치해 아니 너무 유치해서 아니 말 아니 왜 말을 못하세요 아니 너무 유치해서 아니 저 저 두 손 다 들고 있고요 저는 채팅치면은 키보드에서 이렇게 소리나요 예 저는 컨셉 안합니다 아 됐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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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요 그 질문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의도가 예 너무 무식해서 예 수준대가리 떨어져서 안합니다 지금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수준대가리 떨어져서 저는 안합니다 안 한다고 했어요 하하하하 미식한데 손도 무디면 이러다 나가겠다 하하하하 여기 자기 불리하니까 팔짱 끼고 계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저는 그런 그 병신같은 낭만에 하거하지 않습니다 찐따들 기억 좀 해요 네 팔짱 푸라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됐어 얘네들한테 뭐 얘기해 뭐 런던 이런 거 얘기해봐 뭐 뭐 하하 다 됐어 아니 이미 올라와 있는 거 하하하하 아니 나는 너무 수준이 낮아 그걸 대답해주는 거 자체가 뭔가 내가 좀 짜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질문의 수준이 너무 하하하하 아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십소정님 십소정님 하하하하 대답 안 하는 거 말씀 하하하하 별 그렇게 막 난이도 높은 질문 안 할 건데 하하하하 멍청한 새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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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해보세요 그냥 질문 USA 예? USA가 뭐에요? USA 아니 111이니 네 존재감 떨어지니까 아니요 방장님한테 질문한거죠 십소정이라고 했는데 아 저한테 안가요? 네네 아 예 방장님 한 번 더 해보세요 방장은 너라고요 방장은 너라고 제발 무슨 색이야 아 나한테 방장을 몇 번 얘기해 아 정말 웃기네 진짜 질문 더 해보세요 질문 한 것도 없죠 아니 재미없어요 근데 그 질문하고 무슨 퀴즈 내는 거 자체가 인정 펜타니에님 네 인스타 하세요? 네 아니 본인 외모 상중하 중에 중상이요 중상이요? 네 중상이라 알겠습니다 아 너무 나한테만 집중돼있다 ㅋㅋ 으 아 나 저런 범법자가 ㅈ나 싫대 잠깐만요 아 님미 뭔데 교통정리하냐고요 죄송합니다 11233님 주제 좀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현희님 방이 지금 진행이 뭔가 그냥 아예 놔두는 방인가요? 코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애 고수이신가요? 연애 고수이신가요? 이거 어제 그년인가 보다 맞죠? 말투 씨발 내가 너네 재밌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 코트님 코트님 말투도 병신같네 뭐 저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방 관리를 좀 하세요 방장님 뭐 한 일주일 전에는 고소한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시더니 고객님 길길이 날뛰요? 누구한테 욕을 하시는 거예요 얘 왜 이렇게 텐션이 올랐지? 열이 아주 바짝 올랐네 아 저기 방 관리 안 하세요? 방 관리를 어떻게 해요? 아 말투봐 씨발 여기 근데 60km 이 사람은 못 들었는데 아우 이 새끼 연애 고수 뭔 연애 보수야 아 알았어 일기토 뜨든가 일대일로 얘기하든가 일대일로 얘기하든가 야 이 뚱뚱 땅땅보야 나가라고 뚱뚱 땅땅보야 나가라고 인심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코트님이 먼저 공격을 하든가 아 그니까 일대일로 얘기하시든가요 방장님 근데 왜 욕하신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개새끼야 내가 방 관리 해달라고 그랬잖아 형 근데 네가 방 관리 하라 그러면 내가 해야 돼? 방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데 네가 방파 그러면 살 쪄가지고 손가락 내려가지고 방 관리 니도 못하잖아 진짜 유치하다 지가 타겟된 거 아니면 아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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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친다 방장하는 짓이 인상 찌꾸려진다 왜 쫓아왔어? 왜 쫓아왔어? 코트야 코트야 말투봐 개병신냐 코트야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왠 하루방에 들어와서 코트야 코트야 이래 왠 하루방에 들어와서 그니까 왜 따라하는 거예요 니마 저도 좀 따라해드릴까요? 소리쳐 부앙 이거 따라해드릴까요? 재미없어 미친냐 잠이 없겠죠 돼지야 제노잼이다 방에 지랑 똑같은 애들 올려놓고 욕죽거리 하는 거 그대로 방치시켜놓고 방 관리 해달라고 그랬더니 방 관리 안하고 내가 네가 하라면 해야 돼? 그래 놓고 방제는 연애 고수만 이래 미친년 네가 연애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개같은 새끼야 내가 연애 고수라고 한 게 아니라 연애 고수 들어오라고 한 건데 근데 너는 아닌데 왜 들어왔어 아 연애 고수인데? 너는 아닌데 왜 들어왔어 고수라고? 네가 어떻게 고수라고? 근데 너 말할 때 무슨 약물 투여받냐? 고수라고? 아 너는 아니잖아 이 지랄한 애 너는 아니자라고 한 적이 없잖아 비아냥거리는 거야 저번에는 꼬리 말고 도망가더니 이제 들어가가지고 또 욕하네? 아 얘 무슨 아 근데 할 말 없으니까 계속 따라하기만 하시는데 그럼 말을 하시던 거야 님아 아 이렇게 또 뜨잖아 1대1로 얘기하시던 거야 그러면은 아 근데 뜨면 님이 이기세요? 또 소리 지를 거잖아요? 계속 봐봐 계속 말꼬리 잡아 소리 꽥꽥 지를 거잖아요? 논리도 없고 아니에요? 님은 논리 있어요? 뭐 개새끼야 시발새끼 하는 게 논리에요? 그러니까 1대1로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1대1로 얘기하자고요 쪼라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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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코트단장에 진짜 늙었다 진짜 할배다 아니 근데 코트는 그 왕복이 싸인 래로님 소리 끌게요 래로님 소리 껐어요 바로 예 바로 끌게 개 이 새끼야 안 되니까 또 지랑 똑같은 애들 올려놓고 자질 안 하는 거 봐 아우 역겨워 또 다시 내렸다 올리는 거 봐 미성현 소리 껐죠? 님은 뚱뚱해서 내렸다 올렸다 못 하죠? 뚱뚱해서 내렸다 올렸다 못 하죠? 부럽죠? 이 개지야? 이 뚱보야? 그렇죠? 아우 역겨워 이게 어떻게 연애 고수만방이야 그럼 뭐라고 해 그니까 1대1로 얘기하던가요 1대1로 무슨 얘기할 건데요? 연애 얘기할 거예요? 아 연애 얘기 안 하실 거잖아요 그 방자에 맞지 않는 얘기를 왜 자꾸 꺼내시는 건데요 날 잡았네 오늘 아주 계속 하세요 비용신아 채팅창 읽어드릴까요? 아 1등가요 네 알았어요 읽어드릴게요 얘기 안 통하니까 진짜 괴물이다 어우 재미없어 목소리 개 패고 싶은 목소리네 이런 애들이 연애 경력 유치원 때 엄마 친구 아들이랑 엮인 거일 듯 갑자기 거울 보고 헛소리하네 아 이제 병신 같네 괴물이 아 이 시발이 하나 왜 밟는 아니 포턴의 미성년자 이거 아 진짜 소리 끌게요 예 난 소리 끄면 그만이야 레로야 비용신 새끼야 아 나 소리 아예 꺼야겠다 아예 들을 것도 없다 저런 거 직장에서 만나면 개 ㅈ 돼 소리 꺼야지 목소리 비용신 같다 토크온에 절여진 년 쟤는 그냥 도태한 년 머가리 총맞은 개미친 년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장님 아닌 거 같은데요 인터뷰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토크온으로 돈 벌면 너한테 들을 얘기 아니라고요 심의어 같은 년 주약 처먹은 년 제발 쉿 아 근데 자기 얼굴을 띄워놓고 저런 얘기를 하네 그건 그냥 대사초별이야 레로 없이 자랑해 뭐 없는 거 봐 알죠 네 뭐 채팅 읽으시는 거예요? 네네 세상에 저런 추잡한 년도 밥 먹고 살다니 걔 되게 벌어주면 하여튼 채팅은 나가가지고 말투도 족같고 목소리도 족같고 재미도 없고 개복지 같은 년 저는 헤네시스 일체같은 년 말투가 다 똑같은데 님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냥 님이 혼자 썩을고 있는 거잖아요 개고백수 같은 년 보뚝이 침물이야 아스팔트에 얼굴 달리냐 나가라 괴물아 하하하하하하 저한테 시집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응 저런 년이랑 같은 산소를 마시고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롭다 예 님은 산소만 마시는 게 아니라 고 토크온 속에서만 갇혀있고 안 나오면 좋겠다 괴물 같은 년 네 술이 남 홍어 같은 년이래요 맨날 맨날 토크온 술이 남 홍어 같은 년이래 진짜 재미없다 재밌어요 저는 저러면서 왜 토크온에서 싸우고 다니는 아니 2500명이 재밌어 하잖아요 님아 더 재미없는데 님 혼자 재밌으면 뭐하냐고요 부모님 억장 무너진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밥버러지 같은 년 계속 그것만 읽으실 거예요? 네 이베리코 돼지는 님이잖아요 아 이베리코가 메이플 메소바지년이래 소리 다 끄고 나는 채팅도 아예 딱 꺼버리면 그만이야 채팅 아예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재밌는데? 꿀잼인데? 역대껏 꿀잼이었는데? 어떡하지? 코트보다 뚱뚱한 년 말투 섞어 펀치 마렵다 뭐 그냥 저 병신냐 왜 우리를 욕해 시발년아 방장님 시계 긁히셨네 개꿀잼이죠? 자존심 때문에 강퇴 못하죠? 강퇴했네요 예 강퇴당했어 저런 괴물들한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아 진짜 너무 역겨웠어 강퇴당한게 아니라 저기 된거 같은데? 예 오케이 튕겼어 튕겼어 쪽지와가지고 자 2부 시작할게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튕겼어요 자 2부 시작할게요 지말만하면 나도 채팅창 읽어줘야지 안 들어가진다 근데 사람들 너무 많지 뭐야 크흠흠흠 안 들어가지네 안 들어가지네 크흠흠흠흠흠 아니 방이 아예 안 들어가져 이거 어떡하지? 크흠흠흠흠흠 크흠흠흠흠 Pa 강퇴됐다 강퇴됐어 아강퇴됐어강퇴됐어 ingen이란 강퇴됐어 나이스 승리했다 나이스! 승리했다! 재밌네! 복권 재밌어! 나이스! 넣을게요, 예. 와우, 깜짝이야. 난 빨밤이 무세하게 이겼다. 닥쳐보세요, 니마. 하하하하! 아... 아... 마지막에서... 자, GST님. 예! 이건 또 노라는 코트가 좋고... 아, 닥쳐보... 아, 씨... 아, 방금 쓰다! BJ 감쓴다! 오우, 짜쓰! 아, 대사 한번 읽어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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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좀 잘하네. 아, 이 방금 목소리에 의해서 권력이 정해지나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코트님. 네네. 자, 대사... 읽어주시면 돼요. 저기 대사 옆에 써있는 단어요. 음... 대사 옆에 써있는... 안녕하세요. 아, 너무 길어가지고... 잠시만요. 아, 긴 게 아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이거 뭐... 저를 대입해서 하면 되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인천사는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저분 같은 경우는... 오... 3점 드릴게요. 지랄하고 있는 애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는 개벌레의 새끼가... 하하하하! 아니, 너 이 딴 새끼가 평가를 해. 비용신 같은 새끼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시만요. 아니, 닌 목소리 따르면 거짓말이 아니라... 아니, 코트님 잠시만요. 아니, 코트님 잠시만요. 코트님 잠시만요. 알겠어, 알겠어. 잠시만 들어보세요. 예. 시부리지 마세요. 잠시만 들어보세요, 코트님. 예예예, 말씀하세요. 제가 닌을 막 안 좋게 평가한 게 아니고, 3점이면은 여기서 역대급 높은 점수예요, 닌아. 맞아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아니... 아니... 저희가 다 10점이었어요. 예예. 아니, 그리고 점수도 되게 이상해. 10점이면은 오히려 더 높아야 되는데, 오랑우탄이 돼버리고? 1점이면 나가주세요, 되고. 근데 병신들이 있으니까, 네네. 병신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좀 거르고자. 아, 5점에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7점에 가까워야 된다. 아, 7점에 가까워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원장님, 저도 점수 받고 싶어요. 누구세요? 이응이, 이응이 형. 북한사람이요. 네, 북한사람님? 예. 괴사 한번 읊어주세요. 예. 어... 안녕하세요, 서울에서는 북한사람입니다. 10점. 아, 관계 잘해줬어요. 1점. 1점 확실하시네요. 1점. 이게 저희가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정당화되어있는 점심이기 때문에. 저분은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문제였던 거죠. 아, 코트님 여매세요. 네? 여매세요. 지금 3점 대 3점이기 때문에, 같은 권력이에요. 아니, 흐믄님. 방에서 암으로는... 아, 일단 마이크 좀 끌게요. 시부리세요. 뭐야, 저 새끼. 아니, 저 혼자 치고 빠지네. 네, 처마줄까봐 바로 냅다 두랭랑 치는 거 개 엮겹네. 아니, 흐믄님하고 저랑... 하하하하하하. 잠시만요. 아, 지금... 그냥 고추 딱 가리고 도망가잖아요, 저 새끼. 아, 다시 올렸습니다. 형, 뭐야. 잠시만요. 닥쳐보시고요. 계란 던지고 숨어버리네. 아... 개새끼들 메세지 존나하네. 씨... 꺼져. 1111122님. 네네. 님 해보세요. 대사 한 번 읊어보세요. 점수 먼저 매기고 갈게요. 얘기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서울전환. 11222 감사합니다. 님은 9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개병신 맞네 9점이면은 왜 4점인 분이 누구죠? 네님? 어떻게 이 목소리가 제 목소리 좋다는 거예요? 코트님 지방 보셨어요? 여매세요 아 근데 재미없다 계속하니까 혹시 성기구 출신이신가요? 방에서 아무런 기여도 없고 고혼도 없고 십새끼가 그냥 11월쯤 아는 중 카구 발소리 끌게요 방장님 방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흐모님 소리 껐어요 아니 흐모님하고 전화는 어떻게 안 되나요? 아 일단 아니 잠깐만 근데 방장님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네 이게 좀 오래 있으신 분들은 좀 점수가 좀 참작이 돼요 내가 봤을 때 방장님의 성 정체성이 게이인데 약간 아저씨같은 목소리 좋아하셔가지고 네네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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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내님 말해보세요 내님 네님? 아 네 말씀하세요 봐봐요 목소리가 완전 노가다 10장 목소리나잖아요 저분이 노가다 10장은 시발려나 3점 아니야? 시발려나 역할 아 좀 잠깐 닥쳐보시고요 네 일단 아 닥쳐보시라고요 니마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네 코튼이 더 목소리가 좋을 수는 있지만 네네 약간 좀 오래 있으면서 점수가 올라간 케이스에요 아 네네 시작했어요 니마 음 아 그래요? 방에서 이렇게 계속 유대감이 쌓여야 점수가 올라간다 주댕이를 좀 잘 털거나 네네 그런데 제가요 제가 이게 목소리뿐만 아니라 발성 존목질을 해야 점수를 올릴 수 있다? 아니 존목질이 아니라 제가 이제 박차 이 비영신 새끼야 그러니까 3점이잖아요 코튼이 방금 이거 목소리 계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참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방에서 하나의 계급 사회를 만드셨는데 네네네 굉장히 잘못됐어요 목소리로 따지면 제가 지금 제일 7점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님은 그냥 대병신에 연해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코튼이 왜 와가지고 방금 물을 흐리시고 예? 아니 저희 잘 울고 있는 우리 평가해주세요 아니 아니 광장님 광장님 아 자 노래잘님 네 님은 강태 따름만 갑시다 어 그냥 여기 자기관리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잘생기셨나요? 자기관리에 대한 이야기죠? 아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들어왔을 때 자기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누가요? 어 어떤 여성분이 그랬었는데 잘생겼냐고 물어봤는데 아 제가 잘못 들었나봐요 안녕하세요 잘생긴 분들만 받는 거죠? 네네 본인들은 이쁘신가요 그러면? 저는 평범해요 아 희궁님 평범하시고? 네네 방이 주체가 아니니까 상관없죠 이공주님은요? 못생겼다는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오 오 근데 말투가 약간 좀 불의혹점 같은데요? 네? 아니아니아니아니 저희 방장님 원래 그래요 아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예 그 뭐지 그 인스타 아이디 방장님한테 보내주면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외모에 서열을 나누는 건요 아 그럼 저도 링크 하나만 드릴게요 제 얼굴 네 아 근데 링크 안주셔도 돼요 왜요? 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링크는 안주셔도 되고 예 그냥 저한테 그 인스타 아이디 보내주시면 돼요 아 인스타 아이디요? 저도 마팔 해드려요 그러면 아 마팔이요? 네 그리고 바로 끊어드려요 제 얼굴 보여드리고 오오 확실한가기네 예 그쪽만 까면 좀 그러니까 아 아 왜왜왜왜왜왜왜? 우아왜왜왜왜왜왜 아니야아니야 아 근데 여자들끼리 뒤로 이렇게 쪽지 주고 받는 거 좀 약간 역겨운데요? 아 그거 살짝 인정하는 거 네 그거 하지마세요 그거 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저기 하는 이시에요 아 죄송해요 아이씨 아이씨 외모이 강퇴하네 뭐야아아 쯔 저사람 방송함 이지혈겠지 아이고 씨발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아이고 우리 핑크 정리 입벌고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